리다이 린이 셀린에 잡아놨어 나의 정신은 버려놔 아 진짜 열받네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열받게 하네 꽃먹으러 가죠? 생란은 딱히 쓸데없어요 쟤씨가 본드러 헬템 없는데? 헬템이 없어요 하하 차라리 숲에서 나오지 이거 10%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아들 아들 아주 아 부끄러쉬 맞다 이걸 이겨먹을려 그래? 진영이 쇼한테도 나쁘지 않아서 진영이 쇼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진영이 쇼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Hashtag 진영이 쇼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의 반전신을 버려라 아무 방이나 열면 안되겠지 아우 존나 수영에서도 숨 쉴 틈은 중요해 잡았네 어휴, 한 대 잘못 때렸네. 갓! 그냥 가볍게, 그냥. 시간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늘 남아있어? 맞다니 갈 데가 없는데? 어휴, 바빠 보이네. 여기까지 쫓아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뇨? 오, 양각, 양각, 양각. 오, 무서워라. 야, 나 니네 둘 다 보였던 말이야. 무서워 죽는 줄. 와드가 없는데 내가 지금. 점프 없지 않나? 깜짝이야, 보자마자. 보자마자 반갑다고 점프를 뛰어줘. 아, 자명 맞췄으면 잡안만 했는데. 하이퍼링에 유의해야죠. 잠깐만, 일로 가면 안 되네? 야, 골목길로 하이퍼루프 타려고 그랬는데. 골목길이 막혔네요. 어? 와, 돈나맛있다. 와, 돈나맛있다. 아야, 캐릭터. 아이씨, 죽는 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나한테. 히히히히, 망창이. 하하하하. 멍청한 놈. 그쪽으로 안 갔는데. 히히히히히. 이거는 금고 조금 태우고 가는 게 맞거... 맞는데. 히히히. 히히히. 히히. 어 저 셀린이 먹으면 재앙인데 재앙 온 키노아 보다 어차피 쟨는 한 방에 물어서 한 방에 잡아야 돼 그래서 오토함즈에다가 두 개 갈 수 있잖아요 키노아 하나 가는 거보다 두 개 가는 게 좋잖아 원석을 쓸 데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월계관까지 가면은 진짜 괜찮단 말이야 일단은 셀린 피해서 병원 가서 생라 하나 더 시킬게요 근데 이거는 바로 치키자 셀린이니까 좀 멀었거든 저 아래였거든 큐브워치는 잘 안가요 원래도 제발 셀린 오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cc 따놓은 게 셀린이거든 근데 화이퍼루프 위치가 바로 여기 쪽이라 1등이다 동료들이 봤다면 놀랐을걸 치우팔 나 뭐해 왜 그걸 시켜 멍청아 아니 나무 가질이 시켜봐 어떡하냐 아 잠깐만 병관물 낄까 한번 싸워보죠 깔끔하게 그냥 c 일단 아니 이게 주작자문 가고 나서부터 그냥 게임이 바뀌었어 주작자문은 신이야 나 왜 그때까지 프로스트펜 가가지고 혼자 그냥 한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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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